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 참 가치 있는 일이죠. 지역사회 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서교동에 위치한 서현교회인데요. 서현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기탁행사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오전 10시 마포구에 위치한 서현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쌀기탁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박홍선 마포구청장, 마포구청 관계자, 서교동장, 서현교회 김경원 목사가 참석했으며 서현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사업 소개미, 취지 설명, 담화, 쌀 전달식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서현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10kg 500포, 총 5천kg을 후원하였으며 관내 7개동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박홍선 마포구청장은 이날 인삿말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베풀어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스럽고 감사하다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 Υπότιτ